안녕하세요. 처음 인사드립니다. 저는 휘지니 유튜브의 휘입니다.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직장인이 식단 관리하지 않고 몸이 얼만큼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. 영상은 주일에 브이로그십으로 업로드하여 드리고 그것을 진행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단추 상책 다 시키고 이제 운동하러 가고 있어요. 오늘부터 이제 등 운동 시작할 건데 오늘은 랩풀다운, 프로, 그 다음에 로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메인 운동으로 진행할 거에요. 운동하고 오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